오늘 중플레이오프 프로야구 경기가 있었는데 어제는 KT가 이겼고 오늘은 LG가 이겨서 1승 1패입니다. 그런데 황재균 선수 KT의 3루수인데 8번, 보통 6번, 7번 이렇게 쳤었는데 오늘 8번으로 강등됐는데 그 이유가 그동안 성적이 안 나와서 그랬겠지만 알고 보니까 파경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해당 선수의 성적이 좀 부진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것이 선수와 둘러싼 이혼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걸그룹 TRI 멤버죠 지연 씨와 황재균 야구 선수가 결혼 2년 만에 결국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보도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과정 중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이 TRI의 지연 씨가 법률 대리인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이 변호사가 최근 인기리에 종영됐던 구 파트너라는 드라마의 작가로도 활약했던 그런 이혼 전문 변호사를 또 자신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국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저 두 사람 모든 사실 남녀관계나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나 또 일방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요. 손뼉도요. 그런데 저런 어떤 그 이혼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본인들은 이제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만 계속 팬들은 뭔가를 추적해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난 6월에 야구 해설 과정 중에 이관길 해설위원이 광고가 나가는 중에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옆에 있던 위원이랑 사담을 나눴습니다. 그 사담 내용이 황재균 선수가 최근에 성적이 부진한 이유가 이런 이혼 이슈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그대로도 전파를 타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이혼설이 한 차례 불거지긴 했는데 그때는 지연 씨가 사실 무근이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지연 씨가 티아라의 컴백 15주년을 맞아가지고 사진이 공개됐는데 결혼 반지를 빼놓은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이 팬들 사이에서는 이혼설이 다시금 불거졌고요. 어제 공식적으로 두 사람 이혼조정 신청 중인 것이 맞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황재균 선수가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시는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그런 모습이 또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프로야구 선수가 새벽까지 술을 마셔도 되냐 또 이렇게 부인이 있는 사람이 여자들이 같이 있는 술자리에 동석해도 되느냐 뭐 이런 것과 논란이 또 상당히 일었었는데 어쨌든 뭐 두 사람 전부 다 가수와 프로야구 선수를 프로니까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자기 일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분이 많이 불거져요. 새벽 olt